2부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인데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주신 분들을 위해 추가 좀 할까 해요. 제가 지난 본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 이름 외에도 평소 쌓인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교회를 안 따라갔어요.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 평소랑 달리 오늘만큼은 가자 소리를 안하더군요. 그런 뒤에 아내가 혼자 갔고 집에 돌아와서 저희 둘이 같이 댓글들 쭉 봤는데요. 여기에 저희 아내의 본인 욕도 그렇고 기독교 욕이 너무 많아 그런지 결국엔 울더군요. 솔직히 저도 이미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많이 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 서글풀게 울길래 저도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달래주고 진정을 시킨 뒤에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미 댓글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신 거지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면 커서 그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 둘 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당신 혼자만 믿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식 이름을 짓는 건 아닌 것 같다. 막말로 내가 박부타로 하자고 하면 당신 어쩔 거냐? 무엇보다 이건 아이가 원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당신이 기독교를 믿고 싶듯 훗날 우리 아이도 본인이 믿고 싶은 종교를 믿도록 하는 게 옳은 거다. 그게 부모다. 이 정도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해를 해 주실 거다. 솔직히 말해서 은총, 성찬 이렇게 그나마 무난한 이름도 아니고 베드로, 박베드로는 너무 눈에 띄고 놀림감 되는 게 확실하지 않느냐? 나를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위해서 당신이 양보를 좀 해주면 좋겠다. 부탁한다. 뭐 대충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정말 다행인 게 마지막에는 아내가 수긍을 해주더군요. 그래서 이름은 기독교와 상관없이 짓되 100% 아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다시 생각하여 지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식, 베드로 이런 것만 아니면 무조건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아내가 교회에 나가는 거랑 헌금 내는 거 이게 그렇게 마음이 안 들고 싫었냐며 물어오는데 사실 그래요. 평소 같았으면 그래 싫다. 그게 좋겠냐? 이렇게 말을 했을 테지만 아내가 너무 슬피 울면서 물으니까 이게 또 대놓고 싫어라고 하긴 힘들고 대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교회에 나가는 시간에 우리 가족끼리 어울려가지고 그렇게 놀면서 추억을 쌓는 게 어떻겠냐? 교회에 헌금 다 내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돈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헌금으로 당신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하나 더 사먹고 화장품 하나 더 사고 예쁜 옷을 더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도 했죠. 뭐 하고 보니까 결국 그 말이 그 말이긴 합니다만 그렇다니 아내가 시부모님, 즉 저희 부모님이죠. 어머님이 절에 돈 내고 오는 것처럼 나는 그냥 헌금을 내는 것 뿐이야. 또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건 똑같다고. 그리고 거기 돈 넣는 것도 결국 스님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따지는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겠다고 한 것도 역시 본인은 기분이 되게 나빴다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빴냐 물었더니 이유가 이거였어요. 평소엔 며느리한테 아무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신경 써주는 척 하는 게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아이 이름은 엄마인 본인이 지어주고 싶었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실 평소 아내랑 연락을 거의 안 하긴 안 해요. 대부분 아들인 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고 며느리 맛있는 거 사주라며 조금씩 돈을 보내는 등 되게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명절도 마찬가지. 그냥 당일에 잠깐 왔다가 얼른 가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저희가 먼저 자고 간다 해도 못 자게 하는 분들인데 저는 솔직히 이거 며느리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닌가 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아니랍니다. 너무 무관심해서 섭섭했고 본인이 즉 며느리가 기독교라서 미워하는 그런 걸로 느껴졌대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그게 더 싫었다 이겁니다. 당신 며느리한테 숟가락 하나 못 넣게 하는 분인데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 줄은 저는 진짜 정말 몰랐네요. 참고로 저희가 처갓대게 가면 반드시 하루를 자고 옵니다. 명절이든 뭐든 일단 가면 무조건 1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말이 껴있으면 예배도 드리러 갑니다. 다 같이. 반드시. 그리고 이런 말 하는 거 좀 유치하긴 한데 솔직히 저희 부모님보다 장인어른 장모님 뵙는 게 두 배 아니지 한 세 배 정도는 된다고 봐요. 여하튼 그랬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출산 예정일을 알려드렸더니 아이고 그럼 내가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좀 얻어올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이름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싫었나 봅니다. 비록 저희 어머니가 아내한테 살뜰히 잘해주는 거다 까진 아니라 해도 못해주는 분은 절대 아니라 여겼는데 아내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이게 참 기분이 너무 씁쓸하더군요. 하지만 이게 또 아내가 너무 많이 울면서 힘들어 보이길래 그냥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고 앞으로 이런 관심 안 주시게 내가 알아서 잘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나는 절에 잘 안 가는 사람이고 돈도 안 내고 있으며 당신한테도 절에 다니라고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무엇보다 결혼하기 전에 나란 약속한 액수보다 훨씬 많이 아니 너무 심하게 많이 11조 헌금을 내니까 그게 걱정되는 거고 실망을 했던 거다. 달에 1, 20만 원씩 내는 것도 아니고 11조에다 뭐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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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등등 헌금이 너무 많다. 액수가 너무 과하다. 그래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 아내도 저한테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교회에 내는 헌금을 좀 줄여서 아기 용품을 사거나 우리 가족들 데이트할 때 더 쓰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가끔이겠지만 2시 예배는 안 드리고 2시에도 예배를 드리나 봅니다. 그 시간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겠다는 약속도 했어요. 여하튼 이렇게 서로가 다 터놓고 대화를 하고 사과를 주고받았지만 아직은 분위기가 너무 서먹하고 아내는 지금도 계속 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제가 저녁 식사를 차려주겠다 해도 안 먹는다고 그러고 먹고 싶은 거 있냐 물어봐도 그냥 안 땡긴다고 합니다. 추박을 이거 써도 되지만 본인은 읽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보니까 마음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시간 좀 지나면 다시 잘 풀고 잘 지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생기긴 해요. 오늘 하루 종일 저희 아내랑 진지한 대화만 주고받았는데요.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도 그렇고 아니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 같은데 이거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 그리고 지난 글 첫 번째 댓글에 그 뭐야 박관세음 이건 저도 속으로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심각해서 웃지는 못했고요. 아내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고 좋은 꿈 꾸십시오.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에이씨 난 또 미륵으로 가는가 했더니 타협을 해버렸구만 박미륵 2번 그래도 아내가 완전 벽창호는 아니라 다행입니다. 그런데 장모님 이거 보니까 저도 결혼하고 매주 일요일마다 저희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당신 다니는 교회에 가자고 하던 장인 장모님이 생각나는데요. 그때 나는 왜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피해만 다녔는지 이렇게 이혼할 거 이미 알았더라면 확 들이받아버리는 건데 다시 생각해도 개빡칩니다. 3번 이래서 집안 종교가 다르면 결혼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뭐 지금이야 서로 한발씩 양보하고 잘 마무리가 됐다지만 그래봤자 잠시야 앞으로 또 오지게 싸울 일 넘쳐날 겁니다. 4번 쓰니 아내가 댓글에 박관세염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거 진짜 궁금한데 뭐 물어볼 방법이 없네. 5번 근데 베드로 이거 저만 멋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제 이름이 너무 흔하고 평범해서 이렇게 특이한 이름만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기독교에 안 다녀요. 6번 좀 늦게 됐지만 애 이름을 박나미타불 하는 건 어때요? 뭐 어쨌든 잘 풀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혼까지 가는 그런 불상사는 안 터졌네요. 근데 이거 보니까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불과 지난달 얼마 전에 생긴 일인데요. 거의 7년 아니 8년 가까이 연을 끊었던 옛날 제자한테 갑자기 톡이 왔어요. 폰을 바꾼 건지 뭔지. 근데 이렇게 톡이 왔는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옛날에 들었던 분들 계실 거예요. 옛날에 제가 진주에 살 때 유튜브 하기 전이죠. 그때 저랑 저희 아내는 옆 동네에 살고 제 본가에 그때 어린 친구들 그때 나이가 20살부터 한 26살까지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저희 집에서 합숙을 했던 적이 있어요. 뭔가를 배우려고. 그런데 한 녀석 때문에 다른 애들이 못 견디고 다 나가버린 겁니다. 두 달도 안 돼서. 거지같은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집을 비울 수는 없으니까 걔 혼자라도 살긴 내버렸는데 아마 기억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얘가 하루는 다 죽어가는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주운 겁니다. 그래서 무섭다고 좀 봐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가서 봤더니 젖도 떼기 전이고 그냥 딱 봐도 얘는 오늘 못 넘길 것 같아. 아마 어미가 일부러 버린 걸 겁니다. 새끼 가망이 없으면 버리고 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아무튼 일단 그래 알았다 하고 병원에 데려갔는데 하필 일요일이라 문을 안 연 겁니다. 그래도 그 병원 건물 밑에 1층에 펫샵은 문을 열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일단 무슨 응급처치라도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데리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본 사장도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얘는 오늘 못 넘기겠다고 내일 병원 문을 열어도 문 열기 전에 죽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심각하게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이 자식이 그런 건 아예 듣지도 않고 고양이 샴푸, 사료, 물통, 배변패드, 장난감 막 그런 걸 사고 있는 거예요. 한 20만 원 치를. 제가 그랬습니다. 방금 얘기 못 들었냐. 얘가 오늘 못 넘길 수도 있다. 내일 병원 데려올 때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고 살리고 나서 그때 사도 안 넣었다 했는데 그런 말 듣지도 않고 그냥 고집대로 사버리는 거예요. 결국 고양이는 그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인가 하니 이 자식이 돈이 없으니까 고양이 병원 데려가면 비싸잖아요. 몇 십만 원씩 깨지고 하니까 돈이 수준이 없으니까 절단기를 들고 나가가지고 자전거를 훔친 겁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 게 자전거를 훔친 것도 나쁘지만 이왕 훔친 거면 색칠을 다르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그대로 중고장태에 올린 거야. 자전거 주인이 그걸 보고 제가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현장에서 경찰이랑 같이 나가가지고 얘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 자전거 당연히 뺏기는 거고 고소를 치아해 줄 테니까 대신 합의금으로 60만 원을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60만 원. 그렇게 큰 돈 아니거든요. 물론 지가 수준이 돈이 없었다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주인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며칠만 좀 기다려달라 하고 노가다를 떼어라. 그때 저도 노가다를 떼었거든요. 하루 12만 원 줬어요. 며칠만 하면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놈이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예수님한테 배운 대로 한 거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훔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줄 거인 거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얘한테 욕을 했습니다. 야 이 미친 새끼야. 이게 예수님이 언제 그런 걸 가르쳤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자식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감히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 마라. 예수님을 모르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이딴 소리를 해서 제가 연 끊었어요. 그랬는데 연을 끊었는데 7년 만에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그 상황이 이거예요.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입니다. 선생님 저 꽁꽁꽁꽁이에요. 예전에 꽁꽁 배웠던 집 앞이에요. 뭐든 납작 엎드려 들으려고 왔어요. 어 그래 잘 지냈냐. 이거 접니다. 나 이제 진주에 안 살고 그것도 안 한다. 진주 집에는 내 친구 부부가 대신 살고 있으니까 가라. 답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지냈냐고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주에 안 계신다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안 한다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친구 부부님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자식이 말도 없이 거기 기 들어간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상황이. 짐 싸들고 와가지고 살 거라고 온 거라니까. 이게 인사하러 오고 놀러 온 게 아니라 짐을 싸들고 진주에서 살 거라고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7년 만에 말도 없이. 뭐? 갑자기? 그게 아니고 전부터 종종 생각이 났었는데 오늘 제가 결단을 하고 드디어 내려왔었습니다. 갑자기 진주에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나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냐. 그래 뭐 잘 살았으면 됐지. 부끄럽지만 선생님 뵙고 싶습니다. 미안한데 나는 그러고 싶지가 않다. 너한테 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너하고 나하고 봐가지고 뭘 하겠냐. 훈계, 구질함, 선생님 목소리 뭐든 듣고 싶습니다. 야,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나는 너한테 늘 훈계와 구질함을 했다. 너 근데 내 말 단 한 번이라도 듣고 반성한 적 있냐? 어? 여하튼 그래 뭐 이제 와가지고 이런 게 뭔 소용이겠냐. 의미 없다. 여하튼 지금 진주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원래 네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 저번에 교회 다니면서 활동할 거라 그러지 않았냐? 거기 계속 있지. 진주를 뭐 하러 왔냐? 그것도 말도 없이 이게 뭐냐면 연 끊고 나가라고 했을 때 지가 인천에 있는 교회에 간다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 이 말을 안 했는데 얘가 인천에서 진주까지 내려온 겁니다. 극과 극이죠. 선생님이 하시는 훈계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구질함을 가볍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납작 엎드려 뭐든 들을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니 뭘 듣겠다는 거야. 나 이제 그거 안 한다니까. 그냥 선생님 목소리면 충분합니다. 카톡으로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다 안 담겨서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화를 하고 싶어요. 아, 오해고 뭐고 나는 다 귀찮거든. 그냥 그만하고 가라.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최근에 친구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저랑 같이 교회에 봉사하던 분이 현재 뇌출혈로 의식이 없고 교회에서 저한테 할아버지 같은 분이 방광암으로 여러 석에 폐결액에 코로나까지 깊혀가지고 고통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모든 걸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제가 용기를 내서 진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생각이 어지럽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 그동안 안 좋은 일이 많았네. 아니 근데 그거랑 네가 진주에 내려오는 거랑 뭔 상관이요? 내가 뭔 상관인데? 두려웠습니다. 제 몸도 언제든 병들어 새악해지고 죽음을 바라보게 될 텐데 그때가 돼가지고 나는 어째서 내가 교훈을 싫어하고 선생님의 고질함을 없인 얘기했을까? 어째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다만 듣지 않았을까?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이 두려웠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도 인마 말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냅다 진주로 7년 만에 기어 내려가냐? 난 이해가 안 되네. 카톡으로는 다 표현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통화를 하고 싶어요. 아, 나는 너랑 할 말 없으니까 그냥 원래 네 자리로 돌아가라. 이러고 차단해버렸습니다. 이 상황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너무 이기적이야. 사실 저 고양이 사건 말고도 엄청 많아요. 단 한 번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 사고 많이 쳤거든요. 고양이가 정점을 찍은 거고 저한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당신 따위한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 이 말 때문에 제가 확 뒤집어져서 영 끄는 거지 그 전에 진짜 패 죽이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갔으면서 7년 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물론 제가 차단을 했지만 갑자기 진주 온 겁니다. 그것도 사죄를 하기 위해서 사과를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짐 싸들고 온 거예요. 살 거라고.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 참 대단하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